한국의 앞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 활동하시는 미국에 계신 한 동포분하고 또 호주에 계신 동포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오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우선은 고대 70학번 정도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70학번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역사학과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문과대학이었죠? 그때도 강만길 선생님이 계시는 바람에 민중사관이 배세였죠.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민중사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강만길 교수 강의를 많이 안 들었어요. 대신에 그 후에 이인호 선생이 오셔가지고 이인호 박사가 오셔서 서양사로 전 바꿔가지고 이인호 박사 강의를 많이 들었죠. 강만길 교수님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죠? 굉장히 커요.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미치신 영향이 무작위 큰 것 같아요. 지금 와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철이 좀 들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참 많이 미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매판 자본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매판 자본 그러면 그럴듯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매판 자본 없이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의 문제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미안합니다. 다른 얘기를 나가서 아니 그래도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해서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 매판 자본을 그렇게 잘 이용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죠.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했죠. 정말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외국 자본을 끌어다가 생산적인 용도로 그렇게 잘 써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킨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 이제 경력을 보시니까 한참 젊은 날부터 바깥에 세일드 같은 걸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러시죠. 네, 대체로 세일드로 많이 했어요. 경력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정말 일찍부터. 경력이라든가 별로 없고요. 저는 상장회사에 있으면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나가서 일하고 수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외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경력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정말 수출을 하느라고 밤을 샜어요. 저는 테레비 수출을 했는데 그 테레비 새 모델이 나오면 그 페이스를 여기다 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14인치 그다음에 19인치가 제일 큰 거였는데 14인치 15인치 17인치 19인치를 되어 가는데 17인치를 들고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고서는 이 모델에 샤시가 뭐가 들어가는데 무슨 스펙이 들어간다. 피처가 들어간다 얘기하고서 이제 오면은 그게 일이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바이오 콘택트 해가지고 지난번에 샘플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제 일이었죠. 주로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셨습니까 그때가 이제 연배로 보면 한 30대였죠. 그렇죠. 30대 중반부터 돌아다녔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갑자기 좀 적흥적인 질문인데 그런 세일즈 경험 가운데 해외로 돌아다니면 세일즈 하신 경험 가운데 가장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억 하나 말씀해 보시죠. 요즘에 젊은 분들도 좀 도움될 수 있게끔 오늘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제가 이제 중국 장사를 할 때 로아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공장이 어디 있었냐면은 대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그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약간 불량이 났어요. 불량이 났는데 그 불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 보통 몇십만 대씩 나가니까 불량이 이게 하나씩 계산하면 크죠. 그래서 불량을 대당 3불을 달라고 해서 대당 5불을 달라고 해서 제가 본사에다 연락을 했으니 절대로 안 된다. 너는 5불 억셉하면 너는 죽는다. 병량에 빠져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놈들하고 싸우는데 2불 50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야 그럼 술 내기를 하자. 술 내기에 이기는 놈 말을 듣자. 그러면 술 내기에 이겨서 2불 50으로 다운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요즘에 바깥에서 보면 나라가 좀 위태위태하죠 요즘 보면 위태위태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거 어떻게 다시 세우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가 있나 생각도 들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7월부터 호주에 계신 신숙희 박사님하고 또 김형동 순장님이 힘을 합쳐 가지고 우파운동에 참여하신 자유우파운동에 참여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제가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신숙희 박사님을 몰랐는데 제가 책을 하나 보내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변환시대 그리스도에 있는 자세라고 네. 이렇게 좀 들고 있어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좀 들고 잠시 들고 그렇게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 책을 이제 변환시대 그리스도에 있는 네. 이 책을 쓴 이유가 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저희 교류하는 데 매진을 하면서 네.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제 책 내려도 괜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뭐 꼬셔가지고 어떻게 붙여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호주에 있는 호주에는 이상하게 많이 좌파운동이 많아요. 네. 그 교포를 100으로 치면 70% 이상이 좌향자 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단하네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쇼킹이 돼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제가 강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교인들은 이 기독교는 이제 책 내려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제 챙겨리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네. 네. 교회는 이 교회는 보수의 보루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좌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그런 문제를 짚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시간을 주시면 강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을 얻어가지고 7월 둘째 주에 했는데 17년, 2017년. 이거를 한 3개월 동안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한테도 좀 강의를 좀 하고 이랬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제 강의를 듣더니 신숙이 박사님을 소개를 해요. 같이 한 번 일을 하시는 게 들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떤 우파 운동을 한다든지 여튼 애국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보수의 하나로서 보수가 뭔지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한 번 신숙이 박사님하고 통화를 하자.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또 저하고 딱 맞아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러면 박사님. 박사님께서 저를 또 이것저것 같이 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2017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호주에서 활동하시면서 호주 사회도 좀 이런 좌파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젊은 날부터 현장에 세일러 활동을 해오신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이라는 건 안 지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민주사회의 보루이고 민주사회의 기본인데 법을 안 지키니까 모든 것이 이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권부터 안 지키기 시작하더니 이지원 사건을 출두로 해서 도대체 법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준수할 줄은 모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민주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을 지키는 건데 교통신호 하나도 안 지키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옛날보다 괜찮은 게 우리 미국에서는 요즘은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나빠졌지만 나태해지고 브롱스라고 그 위험한 동네에 새벽 3시에 비가 와도 파란불이 안 바뀌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한 새벽에 일 끝나고 한 2시쯤 집에 올 때 신호등에 있으면 난리가 나요. 안 간다고 빡빡거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 선이거든요. 선도 교통신호도 다 마찬가지로 법인데 조그만 법을 안 지키는데 큰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울분을 도와려 됐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신숙이 교수님하고 함께해왔던 자유우파운동은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신숙이 박사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기억이 나신 것만 중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네. 저희가 했던 게 상당히 많아요 했던 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네. 천천히 찾으시죠. 네.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괜찮습니다. 최근 사례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려줬던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전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좀 얘기는 뭐한데 뭐 여기저기 제가 좀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참 그 얘기 하기가 뭐한 게 외신에 좀 보내고 그랬어요. 이 와중에 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 얘기가 아마 나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사려지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이외에 우리나라 부조리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신수키 목사님하고 쓰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테디션 보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거는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매트 모월입니까 매트 모워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그 하원의원 후보자입니다. 어디 후보자입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제 하원의원도 같이 뽑는데 그분이 어떤 요로를 통해 가지고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걸 알고 그쪽에다가 모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모금하는 조건으로 제가 좀 대한민국의 사항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사회로 부정선거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물론 그 공경호 박사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제가 하신 걸 압니다. 제가 다 봤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외 선거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틀간에 사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선거한 표가 절대로 카운팅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가는 중간에 어디서 빠지든가 어디서 없어지든가 한 다음에 다른 데서 들어와서 CCTV를 스토로 시킨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를 해서 들어와서 카운팅이 되는 바람에 진짜 표가 없어지고 가짜 표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미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맨 마오한테 이 얘기를 전달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대담을 하자고 대담이 이제 중국 미팅이었어요. 거기에 한 6, 7명이 나왔는데 그때 트럼프 아들 조은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던데 그 친구가 나와서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보낸 설명서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정선거 한국의 부정선거를 보면 그런 부정선거의 임팩트가 미국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뭐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이 조은이라는 친구가 알았다는 듯이 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대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고맙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그 친구가 한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추가로 보낼 사항이 있냐. 왜냐하면 좀 더 리얼한 거를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캐나다의 이경복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이제 우파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화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별도 잘 쓰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 번 써서 보내주마. 그래서 영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약간 가미를 해서 이제 그 맨마오 그때 나왔던 존한테 보내면서 이거를 트럼프한테 직접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는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트럼프 진영에서 메일인 보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일링 보팅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를 해야 되는데 메일 받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 표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데 표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고스 로팅이 나온다든지 뭐 인액티브 로트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라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미국 보수운동 에이팩에서 또 나왔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쪽에서 미국 선거도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주제가 큰 주제가 되고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 상당히 성파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트마워 씨가 어디에 출마했습니까 선거구가 그분이 아마 뉴헴피셜 뉴헴피셜일 거예요. 뉴헴피셜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제가 지금 기억이 맞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잔을 만난 시점은 대개 한 6월 정도 됩니까 언제입니까 날짜로 보면 어떻게 써 있는지 날짜로 보면 지금부터 한 달쯤 돼요. 한 달쯤 전에 그런데 지금 8월 8월 중순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벌써 외신이 미국에서 메일인 보팅 우리말로 하면 우편투표죠. 그렇죠. 우편투표죠. 일종의 사전투표죠. 그렇죠. 사전투표죠. 그게 계속해서 지금 아주 크게 이슈가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민주당 쪽에서 자꾸 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일링 보트 시스템을 자꾸 할 수 없이 하게끔 하는 그런 자꾸 그 경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지명 수락연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위스컨싱도 갔지만 이상하게 너희들은 모두 리퍼브리칼에 대해서 참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위스컨싱이나 뉴욕이나 LA나 시카고나 캘리포니아나 시카고나 전부 다 민주당이 총수로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재선이 되면 모두 손을 좀 봐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쪽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 물론 떠나서 얘기지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부터 중국에서 왔고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원천지는 분명히 중국이다 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좀 간팔하고 있어요. 7월 23일인가 폼페어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내가 그냥 안 두겠다 너희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닉슨 이후로 굉장히 많은 너희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준 게 뭐였냐 전부 다 우리 거 베껴가고 몰래 스파이하고 다 죽어 그런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거꾸로 치고 들어오지 않느냐 그냥 안 두겠다 너희들 중국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두 힘을 합해서 너희를 몰아내고 민주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23일 날 폼페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아울러 물려서 얘들은 중국이 배우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7월 정도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존하고 이렇게 일종의 토론회를 참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아버지한테 직접 보고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건 당연하죠 다른 것보다는 아버지의 가장 관심거리가 지금 선거에 이기는 건데 선거에서 한국에서 일종의 사전투표가 이렇게 엄청난 부정이 자행됐다는 걸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직부 안 할 그런 아들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없죠 선거를 돕는 마당인데 당연히 재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 측에서 이 메일인 보호팅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정도 오늘도 올 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메일인 보호트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아침에 LA에 계시는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한 분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자료를 보냈는데 미국에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CNN이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나 왜곡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게 심각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코로나도 하이드로와 관련된 그런 종류의 그런 약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치유하면 검체 치유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망률을 더 정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메일을 장문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좀 정리해서 내가 보도를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저는 저도 뭐 100% 모든 언론을 보지는 많지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소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메일인 보트를 밀어붙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투표는 저쪽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직접투표는 트럼프가 유리한 그 상황을 좀 더 밀어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런 것도 지금 스펙큘레이션 그러니까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뉴욕만 하더라도 뭐 몇천 명이 뭐 이 팬데믹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개 거의 양동원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나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양동원이라는 데는 원래 이 약간의 병만 있어도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대령 독감 일반 감기 또는 다른 병 그리고 코로나로 돌아간 사람에 대한 퍼센티지로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안 했댑니다 그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내들이 병원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갔다 그러면 보조를 더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분명하면 그냥 코로나예요 게다가 이 나라는 재미나는 게 이 52가 있지만 물론 저 저 홀돌이 것 같지만 51개 주라고 치지만 이 나라는 재미나는 게 이상하게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지 온라인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계상이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찾아지겠지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제 아들도 저랑 똑같이 대목할 리퍼브리칸인데 그 아들도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이 숫자가 많이 계산이 된 것 같고 이게 지금 숫자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음모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까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300명 사망자가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현재 13만인가 아마 사망자가 났 것 같은데 13만 중에서 제가 그냥 오염 잡아 잡으면 한 6, 7만 엄더가 이 바이러스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한참 교정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돌아가신 숫자를 굉장히 이렇게 정리정돈하니까 아주 숫자가 줄어드는 그게 어느 나라든 간에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소위 이야기해서 코로나를 활용해가 악용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또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같고 맞습니다 또 이제 한국은 뭐 지금 통계로 속속 나오지만 파리오 광화문 집회라든지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그 소속인 사랑제일교회 같은 걸 막 몰아가지고 이제 막 몰아가지고 가는 중에 이제 데이터가 막 발표가 되니까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데 사망조수는 별로 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상당히 미국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관찰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막 국경을 폐쇄를 안 해서 생긴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에 퍼트린 장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동 범위가 넓으니까 계속 유럽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을 안 막으니까 중국 사람이 왔다가 한국 경기를 타고 유럽을 갈 수도 있고 미국을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문을 안 막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세계로 퍼트린 장본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인책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퍼트린 데 상당히 일종의 역할을 안 갔다라는 게 누구한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도 메이저 홀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도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도 아시다시피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난주에 부산대학교의 김성진 교수님이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꼭 이 방송 마치시면 어제 지난주에 했던 김성진 교수의 프로그램을 보시죠 아주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20일 정도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발견된 한자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자 사이에 20일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우한 출신의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음성으로 판결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양성으로 판결된 분으로 나오는데 그게 20일 사이에 20일 아 그거를 그거를 그냥 그분이 일종의 뭐죠 한악을 하셔가지고 그 문장 하나하나 정도를 다 따지시는 분이라가지고 일정을 자극하게 정리하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꼭 보시면 도움될 것 같으신데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는 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존이란 그런 아드님한테 전달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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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들이 주로 이제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영복 그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자료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진영에 소개됐는지 그거를 조금 더 상시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유 이게 영어로 써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냥 약간 번역도 하시면서 해주실 테니까 있죠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네 말씀하셔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나라라는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두 양국이 잊어버릴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네 아울러 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소련의 극동 진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이 남아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루가 일본보다는 단국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이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와 독일이란 나라는 미국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방어선을 구축할 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 남태평양을 지킬 수 있다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뒤에서 장난을 못 치죠 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 일본만 믿게 되면 일본 장난치면 미국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미국이 3만 3만 명인가 3만 3천 명인가 되는 젊은이들이 다 미국에서 죽으면서도 우리를 지킨 그런 대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치 지금 이르려고 하는 입장에 와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신중 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게다가 선거에 신중이 중국의 입김이 완벽하게 작용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칩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중국의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안 보이는 역할에 대한 주의점 그다음에 대리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선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 얘기할 데가 없다 미국에다 얘기하고 미국에다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미배인 교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데 여기는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정말로 부정선거인데 이 선거를 그냥 놔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는 사실 우파가 승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왈가왈부도 없이 그냥 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들이 정말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사실이야 이거 믿어야 돼 이게 뭐지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에는 분명히 우파가 이기는 걸로 알았는데 왜 졌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탈해지고 허심탄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늦게 하는 거라면 목소리가 잠겼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페이트도 엄청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주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메일링버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메일링 제가 쓴 게 그거예요 메일링버트가 그 사전투표가 그 집계소로 가는 중간에 사라져서 없어지고 지인들이 준비한 게 들어가서 그대로 카운팅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여기다 했어요 그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화면에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조금 이렇게 살짝 앞을 당기셔가지고 이 문건이 전달됐네요 이 문건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드님이 여러분인데 좌는 대개 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연배가 얼마나 됐던가요 대개 한 40대 네 네 한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40대 중반 정도 네 네 네 그래 어떻든 그렇게 아드님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착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한국 상황을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도 착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게 참 너무 고마워요 네 그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서 한미보수연합대회가 열렸는데 네 보수이 있었죠 그때 얘기가 나왔고요 네 kc팩입니까 네 그런데 그때도 미국의 변호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웬만한 그런 전문가들 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핵심을 간파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또 종합 리포터가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 보면 이게 중국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중국은 가장 값싸게 한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공자학원을 좀 더 폐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공자학원이야말로 완전히 그 시크릿 에이전티의 집합이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진짜 이번에 미국이 손을 한번 단단히 볼 생각을 완전히 굳힌 것 같아 이렇게 칼을 네 이렇게 칼을 갖다 가지고 이놈들은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저것만 전체주의 체제 하면 되는데 그냥 다른 나라 가 가지고 선거까지 조작을 해 가지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출해 가지고 자기들이 중국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완전히 이번에 그 저 보시죠 화면에 뭐가 좀 등장했네 네 네 네 아주 그냥 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동 선생님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이번에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이제 미국 쪽에 서지 말라 범대서양 동맹을 결성한 걸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유럽을 가서 네덜란드나 독일을 들렀는데 참 역시 그래도 서방 선진국이 대단하대요 동일 외교부 장관이 왕위하고 회담 한 다음에 기자회견 딱 섰을 때 옆에 왕위가 있는데 자기가 딱 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옆에 왕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 홍콩 보안법 폐지해라 그리고 윈장식으로 의해 윈장식으로 의해 국제감시단이 들어가게 하라 딱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왕위가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답변하는 거 하니까 홍콩과 윈장식으로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문명과 반민주와 반인권과 반윤리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지금 나라에 팬들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사악한 놈들이에요 중국이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라는 존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4대 굴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겨우 정말 민주화 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참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심하게 이긴 결혼은 못하겠고 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야 지금 몇 시죠 여기가 새벽 2시 10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주 시간 안 맞춘다고 아닙니다 네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아니요 늦게만 네 다른 사안으로 또 좀 못 씻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미국 교계가 우리나라 종교를 말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붕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기 저 심리교회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로 하면서 거기에서도 홍콩과 한국의 종교 당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보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내주시죠 그럼 제가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거든요 침대교단에서 한 거예요 네 당장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 기회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박사라는 훌륭한 우리의 선각자가 계셔서 우리의 북부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힘들었지만 사실 저도 이제 70학번이니까 힘든 세대였죠 즉 이 뭐 박정희 세대나 유신 세대에 좀 힘들었던 세대지만 그것이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훌륭한 분이 계신 게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다 계신데 그 두 분이 또 이번에는 영어의 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참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말로 시적이 참 많은 그런 대통령이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뭐 사명이라든지 석방이라든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고 섭섭해요 사실은 모든 게 통치행위거든요 지금 문재인도 나중에 나 이거 통치행위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중에 이것저것 얘기가 있지만 이미 옛날에 끝난 상황도 다시 얘기해요 통치행위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통치행위인데 두 분을 다 우리 우파들이 운동할 때마다 대문할 때마다 같이 좀 모셔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